지금까지는 84죠. 84가 국민평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59가 국민평형이에요.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24평형 정도 되죠. 24, 25평형 이 정도가. 우리나라가 84가 국민평형이 된 유래는 있어요. 유래가 80년대 4인 가족 기준으로 방 3개 이 정도 면적을 가지면 복지나 생활 편의성, 국민 복지 차원에서도 이 정도 면적이면 거주 면적으로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84가 국민평형이 됐죠. 그런데 이제 59가 국민평형이 되는 시대가 올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84를 했을 때 처음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었다가 그걸 양성화하자 그래가지고 IMF 끝나고 조금 발코니 확장을 양성화해 준 거죠. 결국에는 정부도 세금을 더 걷어서 윈하고 국민들도 불법적인 일을 안 하게 양성화시켜주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정책을 편 거죠. 그래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해 준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발코니 확장까지 하고 나니까 내부 면적이 좀 커진 거죠. 여러분도 이제 주거 면적도 커졌는데 중요한 거 가구의 수가 줄었잖아요. 구성원이. 대부분 1인 가구도 많고 요즘에 자녀가 둘인 분보다는 자녀가 한 분인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성원의 수가 줄게 가장 커요. 그리고 84타입이 발코니 확장을 안 하면 적게는 5, 6평에서 많게는 예전에 광폭 발코니 할 때는 10평에서 11평 있는 데도 있었어요. 3베이, 4베이 할 때. 그렇게 하면 발코니 확장까지 하면 집 면적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5, 9타입도 3인 가구 정도면 상당히 거주 편의성 이런 부분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는 8, 4타입이 아니고 5, 9타입이 국민 평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시대 흐름이니까 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집이 크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어떤 효율성, 가성비 이런 것 좀 많이 따지시잖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뭐 5, 9타입이 국민 평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대 흐름은 분명히 84타입에서 조금 집이 효율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분들은 100평에도 살고 하시니까요. 가끔 연예인분들 나오셔가지고 보면 펜트하우스, 결혼도 안 하신 분들이 거기 살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건 별개의 것 같고 일반 서민들, 일반인분들은 5, 9타입도 적은 면적 아닙니다. 제가 보기 이 둘이 살기는 5, 9타입도 커요. 청소하기만 힘듭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